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지밥 확인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지표가 둔화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 전환하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우지수는 반면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재 섹터의 흐름이 약했고 반면 필수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소재 섹터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소폭 하락했고 구글과 메타가 2에서 3%가량, 아마존이 약 1%, 테슬라도 2%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AMD, 브로드컴 등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이즈포스와 스노우플레이크는 호실적이 급등했고 포드는 UAW와의 계약 비용을 밝히면서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플러스에서 하루 100만 배를 추가 감산해 합의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대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하락했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4년 만에 사이버트럭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30일 지금이죠. 테슬라는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 인도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 구매자들에게 차량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진행은 일론 머스크가 행사를 직접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월가에서는 사이버트럭 출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을 내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겐하임은 사이버트럭 출시가 전기차 수요의 유임한 확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유인할 수 있는 신제품을 내놓지 못해서 실적 악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5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제프리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프리스는 그간 고금리 그리고 지속적인 차량 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순이익이 위협받는 처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이버트럭 출시가 테슬라의 실적을 견인할 호재는 되지 못한다라면서 이 현금 흐름 개선은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는 250달러에서 21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RBC 캐피탈에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이버트럭이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모델들의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아웃폼폼을 유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이즈포스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제시를 했던 예상 매출 범위의 최고치이기도 하고요. 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예상 매출 범위 내에 있었고요. 시장 예상치는 역시나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간 매출 그리고 EPS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이즈포스 주가는 9.36%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스노우플레이크 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호조에 역시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출이 급증을 했죠. 전년 대비해서 3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EPS도 역시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강력한 실적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강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6.96%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스냅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프리스에서 매수로 투자의견을 상향을 하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의견은 보류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기존의 12달러에서 16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스냅의 내년 광고 매출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달 들어서만 3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등 3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냅의 주가는 6.5%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온 소식입니다. 크라운록 인수 논의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라운록은 텍사스 지역의 주요 에너지 생산 업체인데요. 인수 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인수자가 나서지 않고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인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석유 업체 간의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죠. 지난 10월에는 엑소모빌이 파이어니어를 인수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세브론의 경우에는 패스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온 주가는 약 2%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감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47% 상승했고요. S&P500 지수는 0.38%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